그럼 공식적으로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제의 신경개원 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은 대한민국의 평생교육발전이라는 이름하여 대한민국 변화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라이징스타 떠오르는 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의 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대원한지 10년이 지나 오늘부터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학문적 사유와 정책적 사유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웰계로 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벌어지는 현장의 모습을 통해 학문적 박론을 재검토해야 하고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연구하면서 일을 진전시키는 학문적 박론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계와의 긴밀한 목록을 희망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들에 함께 해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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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